했잖아요 방송은 이거 두 개 밖에 없었는데 그때 더 배운 게 있어요 아 이거 약간 이상한데? 아 이거 두 손을 보면 있어 봐 아 이거 두 손을 보면 있어 봐 진짜 얘 내 입을 두는 팀들 사다 해 내 손이들 갑니다 그거 쓰나요? 나..나는 잘 못하겠어 잘 모르겠어 유아도 잘 못해요 어 오 인싸들 오 잘하는데? 근데 이거를 선으로 할 때 나 같다는 게 이거 진짜 자사치겠다 오 짱잘어 어 말하기 짜증낼 때 말하기 싫을 때 어 말하기 화날 때 미아클도 말하기 화날 때 한번 살려보세요 아니 또 저에게 나오는데